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는 만드는 직후에 침체되고 맙니다. 왜 임시정부가 침체되었느냐? 첫째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직후에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죠. 이때 그 반대 세력이 신채호, 신숙, 박용만, 주로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세력들이 임시정부 노선과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반대했던 대상은 바로 이승만이 모든 권한을 틀어지고 임시정부의 투쟁 방향을 지나치게 미국의 전적인 외교활동으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장투쟁 논자들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제하고 한 판 붙어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지 미국에게 구걸이나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겠느냐.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채호 선생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다가 이승만하고 도저히 화합할 수가 없잖아요. 노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오는데 그때 신채호 선생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는 없는 정부마저도 팔아먹으려고 한다. 외교론에 대해서 상당히 배격을 했고 비판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신채호가 참여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이승만이 주도가 돼서 이끌어 나갔던 그런 외교론에 대해서 무장투쟁 논자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다당하다는 거죠. 실제로 외교활동은 초기에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승만이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니까 상하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이승만이 상하이에 있었던 시절은 고작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당신이 명실공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상하이에 있어야지 왜 미국에 있느냐. 당장 돌아와라.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불화가 생기고 그랬죠. 결국 임시정부는 그렇게 크게 외교활동도 거두지 못하면서 자, 안 되겠다. 임시정부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추진이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은 이 시기에 여러 개의 회의들이 열렸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가 우리 독립운동의 향방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민대표회의가 창조파니, 개조파니, 현상유지파니 이렇게 몇 개 파로 갈려지면서 참 안타깝게도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금 저기의 표가 개조파와 창조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걸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임시정부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더욱 지도력을 잃게 됐다. 뭔가 임시정부에는 충격적인 욕법이 필요했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탄핵이 되고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이제 이당 치국을 해야 되겠다. 이당, 정당을 만들어서 치국,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김구 선생이 등장하면서 무언가 특무공작을 해야 되겠다. 특무공작, 뭔가 충격요법을 쓰자. 그래서 1931년에 한인의 국단이라고 하는 특무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구로서는 무언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새로운 활로와 전기를 갖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 폭탄을 던져야 되고 건물을 부수어야 되고 일본 제국주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한인의 국단을 만들어서 이 의거를 추진을 해나갑니다. 중국 상하이에 보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그 현장에 지금 이와 같은 윤봉길 기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봉길 기정관에 여기 현판이 붙어 있는데 이 현판이 매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헌이 윤봉길의 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기에 만들 때 제가 책임을 맡아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간단히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매헌으로 하기로 중국하고 다 사인 끝내고 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인하자고 서명할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보고 당연히 매헌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매헌으로 왔겠으려니 했는데 매헌이 아니라 이 헌자 대신에 매헌자는 그대로 쓰고 집정자를 써서 왔어요. 매헌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하고 카운트 파트너가 됐던 중국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중앙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 윤봉길의 호를 온전하게 그대로 사용하는 걸 외국인을 그대로 쓰는 걸 자기네들은 허용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도 포인트가 매헌니까 매헌이기 때문에 매헌자는 사용을 하고 그러나 헌이 집헌자니까 집헌자하고 같은 뜻의 집정자를 써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찢어던지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정으로 이 건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당하게 매헌이라는 호를 되찾고 있는데 이 호를 되찾는데 매정에서 매헌으로 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죠.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게 일본 왕을 대리해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그 당시 일본 외상 시계미츠 마모르라고 하는 일본 외무상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외무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건데 특별히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한국독립운동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다리 한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 한 짝이 언제 날아갔느냐 윤봉길의 것 때 단상 위에 있다가 윤봉길이 폭탄 던질 때 다리가 날아간 그 당시 주 상하이 일본 영사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승진해가지고 외상이 됐을 때 일본이 항복을 한 겁니다. 한국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거가 윤봉길 의거인데 그 윤봉길 의거의 흔적을 그대로 온몸으로 갖고 있는 그 일본인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거는 우리의 독립운동이 온전하게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들이 일제의 항거하고 투쟁한 결과 거기에다가 연합국의 승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거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후련하고 통쾌한 쾌거였지만 더 이상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하이를 이자 뒤져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수색해버리고 체포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도 숨었죠. 더 이상 그 당시 조금 다행스러웠던 것은 우리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윤봉길 의거라고 하는 너무나 큰 사건이 터지니까 더 이상 프랑스도 우리 임시정부를 보호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다 숨어야 됐죠. 그래서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임시정부 27년의 역사 중에서 거의 절반인 13년간의 상해 시기를 마감하고 이제 임시정부가 긴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부터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을 거쳐서 마지막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 시기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하이 많이 가죠. 상하이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여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하면 여기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뿐이에요. 사실은 상하이 시기에도 임시정부 청사가 네 군데 옮겨다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복원돼 있는 이 청사가 마지막으로 윤봉길의 그 때까지 사용했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하이를 떠났던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가게 되죠. 남성시대의 수도였던 항저우로 가게 되는데 이 항저우에도 이 호변촌이라고 하는 그 항저우에 가면 서호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호수가 있죠. 그 호수가에 이런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 있어서 그대로 복원이 돼 있습니다. 이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죠?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가 일단 단원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목욕하는 그 광경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걸 찍은 곳이 이 회랑에서 이 물 떠서 목욕하는 거로 찍은 곳인데 저 앞에 보이는 이 흰 건물이 김구 선생이 여기에 피신해 있던 곳입니다. 여기 2층에 보면 바로 이 방이죠. 이 문에. 그리고 이 밑에 만들어진 게 김구 선생이 이게 남호라는 호수인데 김구 선생이 유사시에 언제든지 일로 내려와서 여기에 메어둔 배를 타고 호수가 안쪽으로 피신하기 위한 거예요. 이 집주인하고는 약속이 돼 있었죠. 깃발을 두 개를 내걸기로 한 거예요. 하나는 빨간기, 하나는 흰기. 그래서 호수가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는 거죠. 빨간기가 내걸려 있으면 일본 수색대가 아직 가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흰기가 내걸리면 일본 수색대 갔으니까 안전하다. 돌아와라. 어떤 경우는 몇 날 며칠을 두고 빨간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며칠이고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호수에서 본 우리 김구 선생님의 피신처입니다. 장사난목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김구 선생이 여기에서 총을 맞았어요. 회의하던 도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후송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중국 의사가 김구 선생을 보고는 죽었다고 진단을 해요. 치료도 안 하고 김구 선생을 벽도에다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 김구 선생이 몇 시간 만에 스스로 깨놔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놀라서 다시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소생을 하는데 그 뒤에 아마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글씨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김구 선생님 글씨가 많이 떨려요. 그때 총 맞은 후유증으로 수전증이 생겨서 그런데 바로 여기가 김구 선생이 피격당해서 총을 맞았던 장사 난목청입니다. 그다음에 유주라고 하는 곳으로 임시정부가 옮기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래서 1930년대에 지은 호텔 건물이에요. 이거를 통째로 이제 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을 했던 곳이고 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독립운동의 변수가 됐는데 독립운동 세력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딱 터지니까 야 우리 빨리 정당들끼리 모이고 독립운동 세력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은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중국이 이길 것으로 판단했고 중국이 이기면 우리들에게 독립의 기회가 생긴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분주하게 우파 세력은 우파 세력끼리 좌파 세력은 좌파 세력끼리 통합을 이루어나가는데 파란 글씨 부분이 우파 세력이고 노란 부분이 좌파들이 연합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 나갔고 민족주의 좌파 세력들이 조선 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여러 개가 이합집산을 해서 중일전쟁 이후의 시기를 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군사력 양성 노력이 계속됩니다. 1936년에 김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했다가 특히 1939년에 충칭에 가기 직전에 기강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장계석에게 공문을 보내요.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계석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구 선생이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는 임시정보를 중심으로 군대 양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좌파는 민족혁명당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대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